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맘임이라고 합니다 아니맘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약 600만 명 이상이 학살됐던 그 혹독한 아우슈비치 그 수용소에 있던 그 누군가가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곳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야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이 단순한 가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당시 수용소에 있던 이들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삶에 대한 아주 작은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같이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 가스실로 불려가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이 가사에 한 절을 더 추가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야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야는 너무 늦게 오십니다 이 한 절을 추가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을 이 노래에 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젊은이는 이 마지막 절을 결코 따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시편 139편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온갖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 노년의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 젊은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노래의 마지막 절을 쉽게 따라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 그대로 내 삶에 있는 그 문제와 아픔까지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극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의 전에 나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맘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믿습니다라는 문구 왠지 기억나시지 않나요? 지난달에 있었던 가을 플러스 원데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았던 그 배지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배지의 문구였습니다 이 배지와 관련해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서 바로 퇴근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창고형 대형마트에 들렸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막 내리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있던 집사람이 여보 잠깐만요 저를 쳐다보더니 그 배지를 놓고 가는 게 안 좋겠어요? 아차! 아 내가 이 배지를 달고 있었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잠깐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빼놓고 갈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차라리 배지를 달고 있다는 걸 모르고 들어갔으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이 쳐다볼 걸 생각하니까 솔직히 잠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달고 다니셨죠? 네 아멘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니 여보 교인들에게는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안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배지가 뭔가 하고 이렇게 슬쩍슬쩍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선이 의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고자 했던 물건들을 제대로 사질 못했어요 뭐 사야지 뭐 사야지 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 시선이 신경이 쓰여서 장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괜히 달고 왔다 그냥 차에다 놓고 올 걸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계산대에 서 있는데 이번에는 계산하시는 여자분이 물건을 계산하면서 저를 대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배지 한 번 보고 제 얼굴 한 번 보고 물건 한 번 찍고 저 한 번 보고 그래 실컷 봐라 이제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달고 다니세요? 그것도 남자분이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아 예 전혀 예상받기라 제가 놀라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차마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배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참 그 배지가 너무 예쁘네요 저도 하나 있으면 갖고 싶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기쁜 마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이 배지를 달고 근무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트를 빠져나오는데 제 마음에 뿌듯함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걸 조금만 더 끝까지 감사할걸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끝났다고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저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잘못 판단했구나 깨달으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금율이 여겨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금율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아니맘임의 마지막 절을 끝내 부르지 않았던 그 청년 그는 비록 자신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향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저분한 외모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체념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홀로 일어나서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가지고 날카롭게 갈아서 그의 지저분한 털을 열심히 정리하고 면도를 한 겁니다 아침이 되면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인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수염 하나 없이 깨끗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서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청년은 작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그는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우리의 삶이 뭔가에 꽉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마저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 나에게 신경 쓰시지 않아 쉽게 서둘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까지도 모두 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감사할 때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 청년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나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감사의 절기가 이제 강림의 절기로 이어진다 라는 것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러한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손을 다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는 길이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짐을 양손 가득히 들고 오다가 밑에를 잘 못 보고 그만 교회 앞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인도의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제 손에 든 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만 이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 부분을 쇠챗꼬지 같은 것에 팍 찔렸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손에서 피가 막 줄줄줄 납니다 그래서 일단 손수건으로 꽉 누르고 부랴부랴 옆에 계시던 신방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손을 움켜잡고 그렇게 응급실로 들어가는데요 모든 응급실 의료진이 저를 막 반기는 거예요 마치 저를 위해서 모두가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처럼 제가 들어가니까 고급 음식점에서 손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의료진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고 딱딱 자기 위치로 가서 바로 진료를 막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놀라고 겁이 났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간다고 미리 연락을 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혈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병 응급실을 둘러보니까 그 큰 응급실에 정말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그 응급실에 환자가 초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르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꺼리고 아파도 응급실에 가지도 않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솔직히 그때부터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네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는지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이 오늘 아침에 메르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무래도 신경이 손상된 것 같으니까 절개 수술을 해서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절개 수술을 하면 2주 이상을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이 카카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넘어진 것뿐인데 그것도 교회 오다가 넘어진 건데 수술을 하고 2주 이상을 꼽아 그렇게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6개월간 사역을 쉬고 다시 사역에 복귀한 지 딱 한 주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입원 수술을 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게 감염이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오후로 수술 날짜까지 수술 시간까지 잡혔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수술대에 올라서 생각지도 않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앉아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 사역에 복귀하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이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막 성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소식을 듣고 당시에 이동호 복사님이 오셨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아무래도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를 막무가내로 퇴원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쉽게 누구의 말을 듣고 순순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왠지 저도 모르게 그냥 순순하게 따라가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보니까 시흥에 있는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도착했더라고요 원장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다친 손가락을 이 부분 저 부분 만져보시더니 여러 부위의 감각을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복사님 괜찮습니다 신경에 남은 이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진 부위만 수술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차로 타고 와서 바로 사역에 복귀했습니다 약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감사했으면 됐을까요 그걸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낭만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 지금 비록 내가 바란 바가 아니라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토를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